오늘 기자 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해마다 9월 22일이 지구촌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는 9월 30일 어제부터 10월 6일까지 차 없는 날 행사 주간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세계 차 없는 날. 이거 프랑스 항구도시에서 시작됐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라로쉬라고 하는 항구도시에 시작됐는데 이때 1997년이죠. 그때 슬로건은 인타운 위다운 마이카. 도심에서는 승용차를 제발 타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40여 개 국가 2,200개 도시가 참여하는 거대한 행사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Clean Air. It's your move.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차 없는 날 하루 한 번 행사를 하면 교통량이 20% 줄고 일산화탄소가 20% 줄고 이산화질소도 그날 28% 정도가 준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 한 번 내가 오늘 아껴 써야지 하고 동참해 주시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공해물질을 심각하게 배출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마구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하나는 자동차. 방법은 뭐냐. 무식하게 안 타면 됩니다.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 운전면허 따본 적도 없고 자동차 없지만 기자생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안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많이 안 쓰십니다. 그렇다고 뭐 절대 가지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서 그저 10%, 20% 정도만 더 있으시면. 줄여라. 줄여라. 자동차 공해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오염물질 배출. 무지하게 해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자동차 소음 시끄럽죠. 맞아요. 진동 막 울려가지고 이제 또 교통사고 이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됩니까.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도로 주차장 등 생활 공간을 점거하는 거. 경관 파괴. 왜냐하면 길을 내려니까 산을 깎아야 되는 거죠. 도로 파괴. 무거운 차들이 막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괴됩니다. 손질하려면 도로를 막아야 되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가는 거죠.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연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연료 공해가 제일 심각한 건데 석유연료를 안 쓰는 방법. 이건 계속 연구 중이잖아요. 연구 중이죠. 전통적인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 아닙니까. 휘발유 자동차도 공해물질을 그동안 많이 줄였습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30년 전 자동차 한 대가 내뿜던 배출량이 지금 한 300대에서 500대가 내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줄이긴 줄였는데 지구촌의 환경이 워낙 지금 나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줄이든지 다른 자동차로 바꿔야 되는 거죠. 대세는 휘발유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간다. 휘발유와 다른 걸 섞어 쓰는. 그렇죠. 지금 중간쯤에 있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로 갈 거고 물을 분해해서 쓰는 수소 자동차. 아마 이걸로 가지 않을까라고 대세가 흐름을 전해졌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줌 연구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압축천연가스 자동차는 요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건 메탄가스가 주로 나오는데 메탄가스는 광합 반응을 일으켜서 오존을 만드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에는 도움이 되는 거고. 수소 자동차는 문제가 있는데 물을 전기분해해야 되는데 이 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또 원자력 그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면 이게 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장하는 게 어렵죠. 수소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게 제일 희망인데 지금으로서는 축전지를 얼마나 가볍고 작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 관건이죠. 그런데 축전지에다 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받는데 이 전기를 또 원자력, 석탄, 석유를 쓰면 그것도 별 볼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아주 적고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무공의 자동차죠. 태양에너지로 하는 자동차 같은 건 어때요? 그렇죠. 태양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일단 배터리에 충전한 뒤 필요할 때 모터를 돌려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더 갖춰줘야죠. 아직 모르고 온 거예요? 아직은 멀리 가지 못하고 가격은 비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친환경 스마트카의 시대가 천천이지만 다가오고 있기는 해요. 하이브리드카 타시는 분들은 꽤 늘었어요.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이브리드카는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카를 많이 쏟아내기도 하지만 생산 거점을 미국, 중국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중국 시장이 무지하게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은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에 비중을 두죠.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카는 지금 막 커지고 있는 중이고 전기자동차는 이거보다는 조금 늦지만 결국의 대세는 전기자동차로 건너갈 것이라고 보면서 유럽은 이쪽에 치중을 하는 거죠. 어차피 하이브리드카가 전기반, 휘발유반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유럽, 미국에 맞서서 우리의 스마트카, 그린카를 어떻게 빨리 개발해야 되느냐. 여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사실 1830년대에 나왔습니다. 1830년대요?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동안 잠겨져 있다 다시 나온 건데. 그렇군요.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와 비교하면 부품이 얼마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차량 정비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나 수리정비업체, 휘발유를 파는 정유업체, 원유 생산국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구조를 뭔가 조정해 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선진국에서 다른 산업들 여러 가지 재반사업을 고려했을 때 더 빨리 기술개발할 수 있는 것도 좀 늦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막에다가 전기자동차를 다 폐기처분해서 묻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위한 맨 처음에 나왔던 배기가스 제로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법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로비가 들어오니까. 아무튼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심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거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발명품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고 여기에 우리를 맞춰나가야 되는데 세계의 흐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다 꼼꼼히 살펴가면서 다음 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네요. 그 컨트롤타워는 정부가 해야 됩니다. 기업은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엔지니어링에는 몰려드는데 사이언스에는 신경 끄고 산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당장 돈벌이가 되는 엔지니어링에는 다들 몰려들지만 사실은 그 기반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서 지금 과학에 투자를 해야 훗날 더 싸고 저렴하고 또 우리의 특허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데 당장 뭐 흔히 말하는 창조경제한다고 돈 버는 일에만 연련해 하지 마시고 멀리 보면서 그게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없는 주간의 환경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